K-HL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하이원이 대명 킬러 웨일즈와의 홈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고 최근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의 반환점을 둔 아시아 리그, 하이원의 약진으로 더욱 혼전에 빠졌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1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19회 출발했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게 지나온 10월이 끝나가고요. 119회. 다음 주가 저희 온더스포츠 5주년이라면서요. 네. 10월 31일이 저희가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한 날이죠. 2012년이었는데 벌써 5년이 다 와가네요. 5라는 숫자, 5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도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느낌도 있는데 5주년 특집 120회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특별해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요 근래에 아이스하키 팬분들 중에서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눔을 하고자 팬분들이 직접 굿즈 상품들을 사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보면은 막 알찬 어디서도 못 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매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알차게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나눠 갖는 시간을 매주 가져보면 어떨까? 뭐 그 정도 이게 뭐 이벤트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드리고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5주년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갖고 있는 협찬 상품이 떨어질 때까지 없으면 어디서 구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댓글 남훈김님 역시 페이스북에 또 댓글 주셨습니다. NHLTV를 한 달치만 구독하셨는데 전국방송, 지역방송에서 회담팀 경기를 중계하면 모두 블랙아웃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LA 경기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LA 팬이신데. 혹시 NHLTV 보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하셨어요. 오. 구독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못 본다라는 상황에 빠지셨는데요. 혹시 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NHLTV 쪽에서 이제 블랙아웃 관련 이제 그 정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집코드 그러니까 우편번호를 이용해서 또 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블랙아웃이 되는지. 근데 이제 원래 북미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그 스트리밍, 북미 스트리밍 관련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역 제한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본적으로 일단 뭐 중계권, TV중계권 같은 걸 모두 우선시하고 찾아가서 보는 걸 이제 장정하고 이제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은 정책이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쪽, 어떤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진이 될 때까지만, 경기장이 매진이 될 때까지만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NHL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전국방송, 지역방송, TV중계를 우선시하는가 봅니다. 그래도 한 달밖에 안 하셔서 좀 다행이네요. 정작 LA 경기를 못 보고 다른 팀 경기들만 봐요. LA 경기 보시려고 결제하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다음번 구독 때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코피타르가 터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LA 킹스의 코피타르가 요즘 잘한다면서요. 네, 뭐 킹스 하면 이 선수가 떠오를 정도로 사실 대명사 같은 선수고 초대형 계약을 맺었을 정도로 팀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부진을 싹 씻어버리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까지 덩달아 상승세이고 다만 이제 제프 카터 선수가 좀 부상으로 나가가지고 약간 이제 이라인 센터 쪽에 공백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메울 수 있으냐가 이제 앞으로 LA가 이 기세를 유지하느냐 또 좀 떨어지느냐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LA 킹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남은키님 요즘 기분 좋으시는데요.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와이더맨님 댓글 또 주셨습니다. 정규리구 도중에 대표팀 선수 차출 없다는 소식 매우 반갑네요. 박힘찬 PD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조진호 감독님이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는데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같이 명복을 빌어주셨고요. 그러시면서 종목은 다르지만 프로스포츠 감독이 겪는 스트레스 얼마나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 다 같을 거다 하셨고 아시아리 가이사키 국내 세 팀의 감독님들에 대한 염려 표해 주셨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과도한 비난은 하지 않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118회에도 또 5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뭐 그렇죠. 연우 종목을 막라하고 감독 자리가 참 부담되고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있는데요. 고향 하의원 경기 직관을 나뉘어오셨는데 10일, 11일 이게 아이스벅스전 연패한 날인 것 같은데 그날 맥없이 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14일, 15일 지는 거 보기 싫어서 안 갔는데 일요일은 이겼죠. 그렇죠. 다행이라고. 확실히 마일람 선수가 하의원의 키플레이 연과 같다 하셨고 대명의 NHL 관람은 좋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어제 오셨더라고요. 고향에요? 네. 만났습니까? 만나 뵀고요. 커피 주셔서 잘 마셨습니다. 아, 커피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뵀죠? 네. 가족분들하고 함께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산에 거주하시면서 하의원 팬이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다행히 어제 또 이기고 3연승하고 해서 재미있게 보고 가셨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가셨겠네요. 또 국대 선수 차출 없는 거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역시 동감해 주셨고 손상우 기자님 아빠 되신 거 축하하셨고 힘내시라고. 딸이 3명이시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손 기자님 전에 자녀는 학기 안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추석 연휴 때 드디어 1회부터 듣기 성공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신다 그러더니 또 진짜로 거슬러 가셨군요. NHL 얘기도 주셨는데 경기 분석, 다음 주 추천 경기 한 경기 중점 리뷰 역시 이 구성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질문을 주셨어요. 에너하임, 바탄앤, 린홈 안 보이는데 부상인가요? 에너하임 초반 행보. 게칠라프가 힘을 내야 할 것 같다 하셨네요. 에너하임 쪽에 정보가 있으십니까? 부상자가 지금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사실 플레이오프 끝난 이후로부터 바탄앤, 린드홀룸 선수는 부상이 확정이 돼가지고 뭐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또 얼마 안 됐죠. 그 다음 주에 바로 캐슬러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 결장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선수는 시작부터 함께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9월 27일 날 라이언 밀러 홀리, 백업 홀리가 상반신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라이언 게칠라프 선수 말씀 주셨는데 10월 13일부로 이 선수도 부상입니다. 하반신 부상이고요. 그 다음에 패트릭 이브스 선수도 하반신 부상. 아이고. 게다가 캔파울러 선수까지 하반신 부상. 10월 20일 날 당했는데 부상자가 지금 끝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AHL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너하임 지금 뭐 스코드가 지금 종이조각 이 찢어진 지금 다 찢어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퍼시픽 디비전이 올 시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고 어떻게 좀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부상자가 하나 둘씩 돌아오면은 이제 에너하임이 또 전력을 되찾기 때문에 예. 좀 그때까지만 좀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부상에 힘든 초반이 되고 있는 에너하임 덕스인데 아직까지는 큰 데미지까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박힘천 PD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다른 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론발드님 댓글이 또 있어요. 토론토전 윙스의 경기 보고 안타까우셨대요. 무라잭이 선발인가 해서 봤는데 하워드가 선발이었다. 결국 15분만에 무라잭과 교체. 하... 별 기대 없이 봐야겠구나. 마음먹으셨대요. 그나저나 안양할라 프리블레이즈전 직관 가셨는데 감기 걸리고 가족들에게 다 옮겼네요. 안양은 너무 추워요. 모두들 감기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국내 경기장은 어딜 가나 춥습니다. 단디 준비하시고 경기장 관람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양 보수공사 한 이후로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 춥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안양에서 만난 제 지인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춥긴 춥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부석에 계시니까 관중석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추운 것 같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향은 괜찮아요. 고향은 진짜 따뜻하잖아요. 고향은 조금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고향은 진짜 반팔 입고 봐도 열 많으신 분들은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아리그 경기 때는 히터 트는 거가 없었는데 예전에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히터까지 틀었었고 고향은 괜찮습니다. 단단히 다음번 직관 때는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팟빵의 마지막 댓글 패틴칠리님 패타인칠리님 5천원을 118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또 후원해 주신 분이 등장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후원금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10만원이 채 안 됐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보니까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하면 일정 금액 차야 이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찾아도 되긴 하는데 몇만원 하는 거 바로바로 찾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쌓아두고 나중에 스튜디오나 대여할 때 쓰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볼게요. 쇼니님 베가스 저의 올해의 관심팀으로 정했습니다. 베가스가 여전히 좋아요. 6승 1패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굉장한 시즌 초반입니다. 앞으로 초반기세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이라는 거를 저는 구경도 못해봤는데 우승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지난 시즌에 안양알라 사할린 챔피언 결정 3차전 때 연장에서 골든골 넣고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저런 우승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게 어떤 기분일까? 선수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동호회를 하시면 됩니다. 동호회 하시면은 동호회팀 우승 했을 때 그 동호회 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크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댓글 있습니다. 아하 몬트리올 너무너무 처참한 시즌 초입니다. 벌써 포기하시나요? 이렇게 된 거 그 드래프트 나중픽으로 좋은 센터 뽑기를 바라게 되는데 최상위권 드래프트 후보자 중에 센터가 없다. 진태양단이네요. 팀은 초반에 부진을 보이고 망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두루왕의 주니어 시절 저지를 하나 장만하셨습니다. 두루왕은 그래도 만족스러움. 상황이죠. 알그리게토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안드리게토라면서요. 네. 선수 이름이 스베아 안드리게토 오타하신 것 같아요. 이적 후에 24경기 22포인트 와 항상 팀을 강하게 만들 거라는 단장 인터넷에서 죽어라까이지만 하하 정말 이건 반성해야겠습니다. 뭐 내년 보면 잘리겠죠. 하셨고요. 한국에 사시는 사촌동생분이 몬트리올로 오셨나 봐요. 배틀 오브 온타리오 관람하셨대요. 동생분이 동생분만 오타와 보냈고 아 명경기 동생은 운이 좋네요. 이현섭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타와가 이겼나 보죠? 네. 6대 3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최종 스코어 5대 3인가 6대 3이었는데 2피리어드까지는 완승하나 했는데 또 3피리어드의 여지없이 오타와는 항상 그래요. 무너질 때 또 시원하게 무너진 팀이기 때문에 4대 3까지 추격당했다가 어떻게 또 추격을 뿌리치고 이겨냈는데 3피리어드 때문에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타와 홈 경기였는데 토론토 팬들이 더 많아요. 이것도 정말 화나던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군요. 동생은 아일랜더스 개막전 버폴러 경기도 보고하는데 이 녀석이 경기복이 있는 듯합니다. 하시네요. 모트리로 알로에츠님도 직관 많이 가시는데 재밌는 경기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19회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는 또 한 주간에 있었던 KHL, NHL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KHL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관심 나는 경기가 있었군요. 네. 이 경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카 대 요케리트라는 서부 거의 최강자들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네. 스카 상트페트르브로크 그리고 핀란드 연구지 팀이죠. 요케리트 헬싱키의 대결 이 두 팀의 대결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KHL에서 가장 연승을 많이 이어간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에는 20연승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승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 팀은 강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KHL의 20연승에 버금가는 20연승을 위협하는 팀이 한 팀이 더 있어요. 그 팀이 그 팀이 그 팀이 그 팀이 이 캐릭터 헬싱키 팀입니다. 올 시즌 가장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맞대기라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경기였는데 예. 뭐 사실 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4경기 이 경기를 제외하면 24경기를 뛴 상태였어요. 그런데 105골 24경기에서 105골을 기록할 정도로 KHL 최고의 창 이라고 하면 단연 이 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당 4골 정도 되네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KHL 최고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팀이에요. 19경기에서 단 28실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캐릭터가 KHL 파워플레이 랭킹 전체 1위입니다. 방패이긴 하지만 스페셜 팀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한 파워 파워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스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카 수비가 약하냐라고 하면 KHL 페널티 킬링 전체 1위고요. 파워플레이는 이 캐릭터에 이어서 2위예요. 30%가 넘는 파워플레이로 뭐 30%가 파워플레이에 30%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파워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경기 내부로 들어가서 경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정말 치열했습니다. 1피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스카가 아무래도 역시 스카가 선수인이 좋기 때문에 좀 유리한 그림이었지만 결국 득점 먼저 한 팀은 요키리텔 신기였어요. 이 피로드에 이제 첫 골이 나왔는데 경기 전체의 진행은 요키리테가 한 발 앞서 나가면은 바로 스카가 따라 붙는 점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대0을 만들면 바로 1대1이 되고 2대1이 만들면 2대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첫 골은 28분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골로부터 불과 10분 내에 4골이 터졌어요. 그런데 4골이 4대0의 4골이 아니라 2대2의 4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정말 최고의 팀들 간에 되게 수식어가 정말 아깝지 않은 정도로 승부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세 번째 골을 먼저 넣은 쪽도 요키리텔 신기였습니다. 그런데 47분경에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종료 2분전을 남기고 스카가 동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3 그렇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어요. 연장에선 누가 활약했느냐 하면은 역시나 스카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니키타 구세프 선수와 파벨다슈크 선수 이 두 선수가 예 하나 만들어내면서 파벨다슈크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서 4대3으로 예 여전히 서부 최강은 우리다라는 것을 증명한 스카였습니다. 경기 중반부터 불붙었던 경기가 결국은 스카의 역전승으로 계속 따라갔던 스카가 연장해서 역전승을 거두는 그림이 나왔네요. 예 스카가 이 승리로 인해서 지금 25경기에 67포인트 승점 67점 예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게 체스카랑 요캐리트인데 이 두 팀이 50점 51점이에요. 너무 초반부터 독주하네요. 그렇죠. 20연승이 이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규 승리도 19번이나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포인트 획득 100%예요.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있다. 그렇죠. 최소한 연장은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연장에서 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 팀이 역시나 독주는 끝이 없음을 알려주는 또 경기였습니다. 요캐리트 헬싱키가 이 경기전까지 15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스카 상트페트르부르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연승이 마무리됐던 경기였습니다. 정말 최강자끼리 한번 초반에 맞붙어서 흥미진진한 대결까지 보여줬던 스카와 요캐리트의 경기 리뷰를 먼저 해봤습니다. 다음 NHL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L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안드레아스 에서너시우 선수가 드디어 계약에 합의하면서 디트로이트에 잔류를 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계약이 많이 늦어졌다면서요? 네 이 선수가 사실 계약이 당연히 좀 최우선으로 제가 저는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선수였는데 사실 디트로이트 구단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NLA 스위스리그 그리고 KHL행이 점쳐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소속팀과 합의가 됐는데 디트로이트가 캡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뭐 지금 뭐 요한 프란젠 선수를 롱텀 인절리스트로 보낸 상황에서도 예 캡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1년 계약에 합의를 하고 다시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디트로이트는 선수를 울먹 겨자먹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선수를 계약해도 셀럽캡 총합은 결국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누가 보냈냐 하면 이제 라일리 쉔엔 선수가 피츠버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스코드 윌슨 선수가 2018년 5라운드 지명권을 디트로이트에 넘겨줬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일리 쉔엔 선수와 2018년 3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줬어요. 이걸 좀 평가를 해보자면 쉔엔 선수가 결국 수비력이 괜찮은 포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피츠버그의 3,4라인이 약간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라인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선수라고 보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선시우 선수가 지난 시즌이나 예전에도 뛰었던 걸 보면 좀 인상 깊은 골 그리고 경기 흐름을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골을 많이 득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트로이트가 초반 기세보다 좀 처진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활약을 해야겠죠. 트레이드까지 하면서 안드레아스 에선시우 선수와 재계약을 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인데 분위기 전환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KHL과 NHL 소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NHL 경기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준비하신 경기 이야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네요. 템퍼베이 라이트닝과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지난 10월 19일 경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경기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먼저 듣고 싶은데요.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디비전 1위 팀들의 대결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팀들의 대결 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사실상 동부 최강자의 대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팀의 대결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 두 팀의 대결은 세 차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경기로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19일 경기 이 경기입니다. 예 올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던 템퍼베이 거기에 또 콜럼버스도 올 시즌 강자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시즌 첫 맞대결이었는데 이 경기 두 팀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땠는지 부터 볼까요? 개막전부터 보시면 두 팀의 초반 분위기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템파 같은 경우에는 5승 1패 1연장패 11포인트로 토론토와 거의 비슷한 수준 최상위권 애틀랜틱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예요. 5승 1패로 10포인트 지금 뭐 워낙 유저지가 잘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콜럼버스도 최상위권에 1억을 낼 수 있는 성적은 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다음날 템파 베인은 피츠버그를 상대하는 조금은 가혹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던 두 팀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서 이현숙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주목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전에 잠깐 정정해드리면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 다음 경기인데 이틀 뒤에 어쨌든 피츠버그가 대기하고 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전이었다. 이 경기전에 양 팀의 공략 키포인트 하나를 꼽아드리면 템파 베인은 여기도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의 대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그 최고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템파 베이 승리의 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수비진이 올해도 상당히 공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경기에서 13실점에 그치면서 막강한 수비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고요. 세스 존스 선수나 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몰에 더 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뒤에는 근데 또 수비진의 뒤에는 세르게이 보브로프스키라는 NHL 최고급의 승훈장까지 대기하고 있는 콜럼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파 베이의 공격이 상당히 좋고 강력하긴 하지만 이것을 공략할 수 있을지가 이 팀이 승리를 가져하기 위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어요. 템파 베이가 견고한 콜럼버스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렇다면 콜럼버스 쪽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대 1라인 정말 최고의 1라인 NHL 최고의 1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의 1라인인데 이 1라인을 어떻게 막느냐 였습니다. 시즌 시작부터 함께 조를 이뤄서 활약을 하는 스템코스 쿠체로프 나메스티니코프 이 선수들 활약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첫 7경기에서 무려 31포인트나 쓸어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도로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세 선수가 호흡이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좋을 줄은 저는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풀어나는 역할은 역시나 1라인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관건이 됐죠. 결국은 처음에 나왔던 얘기랑 약간 상충되는 얘기네요. 영광이 있네요. 방패 1라인 템퍼베이 1라인이 콜럼버스의 방패를 뚫을 거냐 그 1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콜럼버스가 막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2대0 템퍼베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골이 많이 안 났네요. 네. 골이 많이 안 났고 결국 수비적인 경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양팀 슈팅수 자체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결과 말씀을 드리면 미아일 세르가체프 선수가 NHL 첫 골 득점한과 동시에 두 골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 선수가 득점한 골이 스코어의 전부였고요. 이것을 좀 잘 살려서 템퍼베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템퍼베이로 승리로 끝난 양팀의 시즌 첫 대결 좀 더 깊숙하게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결과를 놓고 또 내용을 보고 연습기자님이 또 풀어주셔야 되는데 템퍼베이 쪽 승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존 쿠퍼 감독의 선수 기용술 역시 이 부분이 좀 빛이 났어요. 쿠퍼 감독은 항상 그렇듯이 11명의 포워드와 7명의 수비수를 기용을 합니다. 정말 적재적수의 이 감독이 기용을 해요. 그래서 라인업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4라인에 타일러 존슨 킬론 선수를 4라인에 2명의 포워드로 배치를 해서 엑스트라 포워드 포워드 다른 포워드 한 명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라인에서 포워드 한 명씩 내려옵니다. 코체로프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요. 나메스트리코프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 포인트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활용을 하는데 이 조합들이 정말 파괴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조합들도요. 7명의 수비 역시 정해진 조합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페어되는 조합은 있는데 또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인상적이다. 항상 템퍼베이 경기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역시나 이 경기에도 이게 빛났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꾸면 선수들이 약간 호흡이 안 맞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선수들의 동선이 꼬이거나 호흡이 안 맞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템퍼베이가 팀으로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쿠퍼 감독의 기용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쿠퍼 감독의 용병술 거기에 꼬이는 부분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선수들도 수행을 잘 해줬던 그런 템퍼베이였네요. 템퍼베이의 승인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알고도 막을 수가 없었던 템퍼베이 1라인 결국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콜럼버스의 수비로도 템퍼베이 1라인을 막기는 버거웠습니다. 템퍼베이 1라인이 빙판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 찬스를 계속 만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패싱레인을 계속 찾고요. 게다가 움직여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패스를 받으면 정말 빠르게 전개해 나가는 게 상대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전개가 빠른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3명의 호흡이 좋다는 거고 이날 경기에서도 세르가체프 선수의 두 골에는 이 3명의 선수가 항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스템코스 선수와 쿠체로프 선수의 호흡은 어느 때보다 좋아 보여요. 이만큼 좋아 보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팀도 이 라인을 막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경기 전에 꼽아주셨던 키포인트가 바로 템퍼베이의 1라인이었는데 결국은 콜럼버스가 막지 못했다. 그것이 승부를 갈랐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반대로 콜럼버스 쪽에서 페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1라인 못 막은 게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스코어러가 없다? 스코어러?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역할을 파나린 선수가 해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경기는 좀 그렇지 못했어요. 경기를 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1피러드는 좀 어려웠지만 2피러드 이후부터는 템파의 공격을 조금씩 차단을 하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포인트 랭킹을 보시면 콜럼버스 공격이 나쁘냐? 라고 절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작년 플레이오프 피츠버그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흐름을 바꿀 만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경기에서 고전했던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파워플레이 좀 기여를 했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도 이제 콜럼버스가 사실 좋은 선수들이 이만큼 질비를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악의 파워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워플레이가 정말 뭐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경기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만 들어갔어도 경기의 흐름을 많이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성공을 하지가 못했고요. 어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콜럼버스의 파워플레이는 불과 19 이제 이 경기 끝날 때까지 파워플레이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9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경기에서 19번 7경기 8경기에서 19번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19번 찬스에서 한 골 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확률은 기회는 많지 않지만 확률이 너무 떨어지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네임밸류를 가지면 사실 정말 한 30%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5.2%로 나올 정도로 파워플레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또 이것도 콜럼버스에게 장기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와 있을 것인가 파나린이요. 파나린이 해줘야 되는데 이날도 해주지 못했고 슈팅 템포가 한 박자씩 늦습니다. 보시면은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치카우에서는 사실 좀 나오지 않았던 장면인데 역시나 이제 케인의 패스를 받다가 또 물론 뭐 벤벨이나 에킨슨 선수의 패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케인 선수의 패스에 도피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응을 하겠죠. 파나린이 콜럼버스의 해결사가 되어줄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 중에 해결사가 나와줄지 어쨌든 해결사가 필요한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현재 상황이네요. 템퍼베이와 콜럼버스의 경기 리뷰하고 있는데 이 경기의 MVP를 뽑아주셨습니다. 누군가요?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템퍼베이 라이트닝의 골리 이죠. 사실 미아일 세르가 챔프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본인의 NHL 데뷔골을 12분만에 두 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시나 바실렙스키 선수가 조금 더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고 봐요. 지난해까지만 봐도 이 선수를 넘버원 골위로 쓰기에는 약간은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정규 시즌 넘버원 골위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91.5% 의 세이브 성공률이면 사실 주전으로 넘버원으로 쓰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게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아 이거 확 쉽고한 넘버원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템퍼벨을 지탱을 하고 있어요. 이날 경기에도 42세이브 셔다운입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공헌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모습이고 피츠버그전도 나왔어요. 이 선수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해 드리면 평균 시점 2.37에 93.3% 라는 세이브 성공률입니다. 상당히 훌륭하고요. 매치업 상대가 지금 NHL 최고의 권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보브롭스키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템파 수비진이 사실 리그 최고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템파 수비진인데 이거 등에 업고 확실한 버팀목까지 되어줄 수 있는 제목으로 정말 올해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면서 템파베이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VP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였습니다. 템파베어 콜럼버스 경기 오늘 리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 또 있는 경기들 가운데 주목하시는 경기 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을까요? 수요일날 이 대결이 잡혔습니다. 이 대결 세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크로즈비와 맥데이비드가 이끄는 에드번턴과 피츠버그의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2주의 최고의 빅매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지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최고의 선수 지금 NHL에서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맥데이비 선수가 1번으로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크로즈비 선수가 1번으로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로즈비 선수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나이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크로즈비 선수가 아직까지는 탑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1번, 2번으로 손꼽히는 NHL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만나는 경기입니다. 에드번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필라델피아전을 또 졌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이 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또 피츠버그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피츠버그 지금 승점 상황은 좋은데 지난 템퍼베이전에서 7대1로 대패를 당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만회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기가 재밌을 것 같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리매치 내쉬빌가 시카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올해는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약간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카고는 강팀입니다. 그리고 내쉬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로만 요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팀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 경기 레인저스전을 지긴 했지만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정말 재밌을 거라고 보고요. 일요일에는 또 좀 이색적인 대결이에요. 지금 약간은 잘할 거라고 봤지만 못하고 있는 두 팀 메트로폴리턴과 애틀랜틱 디비전의 최하위인 몬트리얼과 레인저스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최하위끼리의 대결 그렇죠. 수요일 10월 25일에 일단 크로스비어 맥데이빗의 아주 뭐 이름만 들어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있고요. 피치버그와 에드맨턴의 대결 또 주말에 네시빌과 시카고 뉴욕 레인저스와 몬트리올의 대결까지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 아마 다음 주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NHL 시즌 초반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경기 새로운 소식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19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3개의 시리즈가 치러졌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였는데 국내 팬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고향에서의 2연전이 가장 주목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10월 21일 10월 22일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대명 킬러웨일즈의 2연전이 진행됐습니다. 개막 2연전을 치렀던 두 팀이 다시 만나게 됐는데 후반기에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매치업이었어요. 10월 21일 1차전 난타전이었죠. 1피러드 시작하자마자 34초만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선제골이 나왔는데 대명이 역전을 해서 4대2로 대명이 두 골 앞선 채 2피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이원이 3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넣었어요. 결국 최종 스코어 6대4로 하이원이 제 역전승을 거뒀던 연기였습니다. 3피리어드에 4골 이게 결국 뒤집기가 연출이 됐는데 3피리어드 슈팅수를 보니까 16대2 하이원의 압도적인 우세였고 대명이 2피리어드까지 슈팅 13개 때리고 4득점 효율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박힘천 PD가 이 경기를 보고 왔어요. 경기 내용은 5대5 정도였던 것 같고요. 다만 3피리어드 때 집중력이 급격하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대명에서 나왔고 하이원은 오히려 하이원도 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1번으로 꼽히는 게 수비수들이 부족했다라는 거 윤지만 선수가 디펜스로 기용이 될 정도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3피리어드쯤 후반 경기 후반부에 가서는 윤지만 선수가 다시 공격 라인업에 복귀를 하고 라인업이 살짝 재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그때 공격력이 확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대명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사실 블레이즈전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수비로 나왔다가 경기 중후반부터 다시 공격진으로 가서 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일요일 경기만 가서 블레이즈원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경기를 가서 봤을 때는 대승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애초에 그냥 공격 라인에 배치를 해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할 법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수비 쪽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쪽에 대한 경기 초반에 보강을 좀 더 해놓고 하이원이 여태까지 치러왔던 경기들을 보면 3피리어드 때 뒤집어지거나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 수비수들은 좀 더 추려서 내보내고 두라이만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공격수들이 오히려 더 수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런 모습을 반복시켜주면서 거기에서 좀 더 해법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프디맨 김건우 선수들 비록 부상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윤지만 선수가 수비수까지 맞는 그런 여건 속에서 어쨌든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하이원의 1차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에 인터뷰가 진행됐던 선수 일단 역시 수비수네요. 김혁 선수 이날 1차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 모두 기여를 했고요. 이 골 일도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으로 인터뷰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흥미로웠던 얘기는 하이원 배영호 감독의 생각은 후반기 14경기에서 10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김혁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던 하이원이었네요. 또 하이원 이찬희 선수를 만나봤는데 3피리오드 종료 3분열을 남겨놓고 재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이원 호흡팬들에게 팀 복귀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찬희 선수의 인터뷰도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쪽은 이날 눈길을 끌었던게 신인 이현승 선수가 선수 등록을 했고 바로 이날 데뷔전을 치렀어요. 네. 깜짝 선발이었죠. 라인업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뷔전이 빨라지게 된거죠? 일단은 타일러 와이먼 꼴리가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급하게 캐나다로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타일러의 대체를 누가 할 것인가 가 문제였는데 이현승 선수가 대명에 합류하고 나서 첫 훈련을 가졌을 때 굉장한 인상을 심었다고 해요. 감독님한테 팀 내에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합격점을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현승 꼴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리아 리그까지 직전까지 계속 경기를 꾸준하게 뛰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창민 꼴리나 이창호 꼴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 측면에서도 이현승 꼴리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것 같습니다. 타일러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갑작스러운 집안 문제로 캐나다에 가 있는 사이에 이현승 선수가 바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데뷔전 기록은 33세이브 5실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현승 선수의 데뷔전 직접 보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첫 번째 골은 딱 루키들이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서 스위프트 선수 선제골이요? 네.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대명이 좀 더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어제 경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현승 골리에게 기회를 주려면 두 경기를 다 확실하게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었으면 이 첫 골을 먹었을 때 바로 교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루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첫 골을 보면서 좀 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좀 그래도 나름의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수비 지원이라던가 플레이어들의 그런 골리 커버가 좀 다른 경기와는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현승 골리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명은 이날 또 주장 김범진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올 시즌 15경기만에 첫 출장 기록을 했고요. 대명은 이날 경기가 좀 중요했던 게 4연승 도전 경기였어요. 창단 첫 4연승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도 또 하이원한테 하이원은 특별한 팀이잖아요. 창단 첫 승 첫 수입 첫 수입 첫 4연승 대막전 승리까지 인연이 깊은 팀인데 이게 또 하이원이 이런 선사를 해줄 거냐 했는데 하이원이 이번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이원이 절실함이 돋보였던 하이원은 이 승리를 올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 일요일에 2차전이 바로 이어서 펼쳐졌습니다. 하이원이 3대0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이 피리오드 거의 끝날 때쯤에 대명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4대3 한 골차까지 대명이 맹추격을 하면서 경기가 재밌어졌어요. 마지막에 역시나 1차전과 마찬가지로 엠틴의 골이 터집니다. 윤지만 선수의 골이었는데 하이원이 결국 5대3 두 골차로 이틀 연속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차전은 어때나요? 1차전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대명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집중력 이었다고 한다면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력이 상실됨으로서 인한 멘탈 붕괴 가 이어졌던 게 아닌가 밖에서 지켜봤을 땐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덕분에 2연승 곤리가 교체되어 나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피리오드 후반에 성우재 선수의 페널티가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하게 하이원 쪽으로 넘어가게 굳았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피려도 후반이었는데 대명 성우재 선수가 하이스티킹 페널티를 봤더니 바로 미스컨덕트의 게임 미스컨덕트의 매치 페널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종합선물 세트였죠. 그러다가 또 김우영 선수하고 하이원 한건희 선수하고 엉켜있고 일단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드리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선수끼리 엉키면서 성우재 선수 스틱이 엉키면서 한건희 선수 얼굴 쪽으로 향해서 긁히는 일단 사고가 있었고요. 그게 고의였든 아니었든 일단은 스틱이 높았기 때문에 하이스티킹 페널티 마이너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었고 성우재 선수가 경기가 안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페널티 박스로 나가는 과정에서 스틱으로 화풀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유리 벽에 보드 유리에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바로 미스트컨덕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고 벤치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보드 유리를 막 치면서 아 그래 그래 하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게임 미스트컨덕트 아예 경기 퇴장을 명을 받았는데 이제 나가면서 또 빈판 치면서 심판한테 조롱하는 투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매치 페널티가 나왔죠. 계속 항의와 그런 것들 이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된 거군요. 사람이 한 번 욱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그 짧은 시간에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상황이 길어지면서 선수 체인지나 아니면 상황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대명 진영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건희 선수는 예 한건희 선수도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와 교체되어 들어오는 김우영 선수한테 이제 어깨에 부딪힘이 있었죠. 약간 고의성은 있어 보였는데 예 뭐 일단 그 부분에서 김우영 선수가 그 시비를 받아들이고 예 주먹다짐을 벌였고 거기에서 김우영 선수가 러핑 페널티를 받고 나갔고 한강희 선수 넌스포츠맨 라이컨덕트 페널티를 받고 나갔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성우재 선수가 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4분 마이너 페널티 적용이 된 상황에서 5대4 파워플레이가 하이원 쪽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3피리어드까지 페널티 시간이 이어져 오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이제 PK를 막아내지 못해서 실점을 한 대명이었는데 그게 좀 컸죠. 좀 긴 시간 페널티를 막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경기 흐름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하이원 쪽으로 많이 넘어왔던 상황이 있었고 이게 좀 승부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 대명 성우재 선수의 하이스티킹 페널티는 경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다음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불필요한 장면이었단 말이죠. 네. 이제 감정 싸움이 계속 번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후 또 하이원도 그거를 좀 잘 살렸으면 상대가 심기가 좀 불편한 거를 좀 잘 살려서 도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쪽 팀이 자멸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쉽게 경기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또 하이원도 그게 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마이클 시프트 마이너 페널티도 나왔었고 이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경기는 전날 경기보다 조금 더 지저분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한 상황들이 경기에 승부처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됐습니다. 네. 2차전 경기 종료 후에 인터뷰의 주인공은 하이원 윤지만 선수였습니다. 2차전의 선제골 그리고 마지막에 엠티넷골까지 두 골을 기록을 했고 이번 2연전에 수비와 공격을 오가면서 팀 승리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윤지만 선수 최근에 하이원 3연승 했는데 3연승 기간 동안에 2골 3돔을 하고 있네요. 인터뷰 역시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윤지만 선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본 원정 4경기에서 3승 이상을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줬어요. 14경기에서 10승 하려면 일본 원정이 가장 큰 곱이고 4경기 3승 해야죠. 하이원과 대면 킬러 웨일즈 2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2연전 여러가지 얘기꺼이들이 있는데 일단 하이원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역시 윤지만 선수의 이동 포지션 스위치가 눈에 띄었는데 그에 따라서 박종수 선수도 같이 움직이는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 2연전에서 하이원 이찬희 박종수 김영준 이 선수의 라인 활약이 좋았다면서요. 대면 첫번째 경기 때도 마지막에 이찬희 선수 골이 그런 모습의 연장 선상에서 나왔었고 두번째 경기에서도 같은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죠. 3라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즌인데 1,2라인은 다 실력들이 대등대등하고 비등비등하고 맞불리는 상황에서 3라인 4라인 선수들이 얼마만큼 변수를 만들어내는가가 승점 획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 프리블리즈 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면서 하이원의 분위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 권태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1라인이 약간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찬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찬희 선수 라인이 살아나는 그런 하이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이원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이틀 연속 3포인트를 했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2골 4도움을 추가했고 여전히 확고하게 현재 리그 골 도움 포인트 모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막 2연전 끝나고 왜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올 시즌 내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두 번째 경기 승리하고 스위프트 선수의 화난 표정을 보고 이렇게 화낼 수가 없다. 그동안 스위프트 선수 표정을 봤는데 사람이 완장을 찾으면 이렇게 다 빠지는 올 시즌 하이원에 온 이후로 본인도 최고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때 뭔가 좋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올 시즌 지난 시즌에 사실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감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위프트는 같은 라인의 외국인 선수 내지는 기아 선수 한 명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테스트위드 선수가 이번 시즌은 참 어렵게 시즌을 시작하기도 했고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계속 어제 경기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에게는 테스트위드만한 동반자가 없는 것 같아요. 28포인트이면 거의 경기당 두 개씩은 올리고 있는 거니까요. 올 시즌에 경기당 1.75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원 처음 왔을 때 90포인트 97포인트 했을 때 그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최고의 페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이원에게나 또 올림픽이나 월드 챔피언십 준비하고 있는 대표팀에게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여유가 많이 생긴 모습인 것 같아요.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는데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폼이 올라온 그런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를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원의 이 선수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트로이 마일럼 이 선수가 있냐 없냐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번 2연전을 통해서 또 확인한 것 같아요. 이번 2연전에서도 기록으로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죠. 네. 결정적인 에러가 한두 개씩 나와서 실점에 관여를 하고 확인했는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나 패스 뿌려주는 거나 수비 조율을 해주는 거나 전체적인 경기를 장악하여서 조율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마일럼 선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마일럼 선수 빠진 동안에 하이원이 1승 9패를 하다가 복귀하니까 3승 1패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일럼 선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봤는데 이 선수가 나온 경기가 4승 2패 안 나온 경기 0승 8패입니다. 안 나오면 한 번도 못 이겼다. 그렇죠. 근데 4승 2패 경기도요. 한 경기는 연장패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왔을 때 팀이 포인트를 얼마나 따느냐라고 또 가면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비수 한 명의 가담이 이렇게 팀이 많이 성적이 좋아질 수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또 이전에 제프 디맨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프 디맨 선수가 마일럼 선수가 없었을 때는 사실 임팩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완도 이제 어린 수비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수비수들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전체적으로 마일럼 선수가 링크에 있을 때 없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기장 내에서의 감동 역할 그리고 좀 멘토 역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트롯 마일럼 선수의 복귀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이원으로서는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와야 될 선수가 많습니다. 권태환 안현민 유신철 제프 디맨 김건우 등등 너무 많이 빠져있는데요. 부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게 3년 정도 반복이 계속되면 부상병동이 이거 뭐 구시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즈를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적응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결과는 승리로 만들었으니까요. 또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도 빨리 폼이 올라와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고요. 하이원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번엔 대명 쪽을 보겠습니다. 대명 이번 2연전 2연승 골이가 두 번 모두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일단 2차전 같은 경우에는 3실점 후에 2피리도 중반에 교체로 아웃됐어요. 그러면서 이창민 선수가 나와서 한 25분 정도를 소화했는데 이창민 선수가 19세이브 1실점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타일러 와이먼이 너버원 인 상황에서 2연승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서 이번에 선발 기회도 잡고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대명 킬러브웰즈의 서브골리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3명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창민 선수가 서브자리를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이창민 곤리가 들어오고 나서 안정감이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은 아니어도 그런 경험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2연승 곤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나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곤리들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인 측면이 멘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글쎄요. 글쎄요. 그런 보완점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좀 메워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창민 곤리가 타일러 와이먼의 뒷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와이먼이 복귀를 하면 남은 경기에서 다 나오겠죠. 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두 번째의 곤리가 올 시즌은 더 기회가 없습니다. 실상 금방 또 시즌이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곤리가 4명인 상황에서 대명 킬로벨즈 내부적으로는 내년 시즌도 벌써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곤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겠죠. 이현수 기자님은 대명 킬로벨즈 곤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많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저도 이창민 선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선수가 사실 나왔을 때 그렇게 못한 느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실적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이영민 선수는 아직 연습 때는 더 좋았을 수 있지만 결국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 딱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창민 선수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잘 키우면 어떻게 될지는 취해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리그 경기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흔 몇 경기씩 하면 이번에는 팀 하나 쪽에서 마흔 두 경기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크고 지금 되면 뒤에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지만 2패 이게 또 나중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번 2연전 중에 꼴리들이 잘못한 건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어들이었어요. 자 대명의 꼴리 구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해보겠습니다. 대명의 또 맨 멀리 선수가 2차전 팀은 졌는데 3골을 다 만들어줬어요. 아 지금 골 3위 도움 2위 포인트 2위 스위프트 선수 바로 아래에 다 이름 올리고 있어요. 올 시즌에 대명 16경기 중에 14경기에서 포인트를 다 올리고 있는데 야 대명은 맨 멀리 선수 안 왔으면 저는 어쩔 뻔했을까. 마지막에 4번째 외국인 선수 들어왔는데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유타 선수도 최근 좋죠. 3경기 연속 골 개막 후에 첫 5경기에 어마어마한 페이스 하지만 그 이후 5경기 무득점에 주춤했는데 그때 일본 원정 4연패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 4골 3돔 완전히 살아났고요. 벌써 시즌 9호 골 골 랭킹 2위입니다. 이 선수가 한 시즌 최다 골이 15골인데 42경기였어요. 그때 올 시즌에 28경기인데 개인 한 시즌 최다 골까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도 높이고 있네요. 또 대명 브렛파넴 선수도 2경기 연속 골을 2차전회 기억했는데 164경기만에 아시아리그 개인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브렛파넴 선수도 최근 5경기에서 4골 완전히 득점력이 살아난 모습이었고요. 100골 달성 브렛파넴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영상 보니까 100골 넣었는데 팀이 져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100골 넣었는지도 몰랐었고요. 이게 100골이구나도 몰랐다?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말씀 나온 이 3명의 선수가 한 라인에서 뛰고 있는데 이 라인에 빛이 점점 바라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3명을 묶는 라인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점점 위력이 대단해지고 있어요. 너무 좋고요. 수즈키 유타는 진짜 영혼의 영혼의 맨멀리를 만나는 바람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 아빠가 됐어요. 수즈키 유타 선수가요? 딸이 한 달 반인가요? 두 달인가 됐는데 분육감 열심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에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브레파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시야적인 부분 패스가 안 나오고 슈팅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그런 플레이 패턴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그런 모습들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는 했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은 브레파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야면 시야 패스하는 거면 패스하는 거 여러 가지 골까지 좀 성장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았고 백골크까지 기록을 하게 됐네요. 이 라인은 사실 지금 대명의 1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이죠.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진 두 경기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스피에타 선수는 원래부터 좀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런 능력은 원래 있었던 선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멀리 선수를 만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만큼 좀 더 앞으로 대명 전력에 중요한 요인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파는 선수도 좀 예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더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앞서 패스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멀리 선수가 워낙 진짜 패스를 잘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는 선수의 슛이 한층 더 살 수 있는 또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라는 옵션까지 장착을 해서 더 옵션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패배한 경기에도 어쨌든 이 라인 자체가 건재하다는 거는 대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에서 얻은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경기 세골도 이 라인에서 다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비 쪽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연호 선수 돌아왔고 김범진 선수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올 선수를 거의 다 왔어요. 박중현 선수 지금 부상 중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단 말이죠. 1차전에 올 시즌 최다 실점 6 실점을 했고요. 이번 2연전에 엠티넷골 두 골 포함해서 총 10일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와이먼 선수 공백이 있긴 한데요. 일단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좀 조합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런 변화가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건지 일시적인 약간 혼선인 건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대명이 수비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경기 내용에서는 크게 뭐랄 찝어낼 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2연패를 두고 과연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상 복귀 선수들의 합류를 함에 따라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거냐 아니면 지난주에 NHL 산업에 갔다 왔을 때 멘탈을 거기다 두고 온 거냐 아니면 컨디션의 영향이 있었던 거냐 그 얘기인가요? 컨디션은 둘째치고 집중력 저하가 굉장히 두드려져 보였으니까요. 집중력 네. 뭐냐 도대체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다라고 봤거든요. 복갑적이다. 이게 다 작용을 했다라고 봤고요. 글쎄요. 이번 두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었지만 효율적인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왔고 또 그 턴오프 과정에서 실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영상 분석을 하고 미팅을 하고 하면서 고쳐지고 나아질 부분이긴 한데 이번 시리즈 2연전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기존의 선수들을 그대로 가용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이것도 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이번 시리즈였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에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있죠. 오광식 선수를 비롯해서 김현준 박주현 선수 부상이라 치고 그래서 다시 조합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후에 저는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외국인 선수 기존에 있는 선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일러 와이먼 맨 멀리 브렛 파넴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라이언 콜드웰 선수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비수 라이언 콜드웰 빠지면 수비에 또 변하잖아요.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콜드웰이 빠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 약점이 너무 두드러지게 요새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피드 부분에서 브라이언 선수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수비 뒷부분을 지챙해주는 장점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최근에 실점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찬스를 내주는 과정들을 보면 콜드웰의 공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별로죠. 원래 스케이팅 부분이나 이 선수의 속도 이 부분은 약점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수비 부분에서 괜찮은 플레이를 할 때는 있지만 공격 전개에 나갈 때 턴오버가 많다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많이 실수를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콜드웰 선수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또 개혁을 할 이런 부분도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역시 콜드웰 선수를 비롯해서 수비 라인의 정비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남은 시즌 내내 선수 정환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급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과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2연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팀 정기리그 대결 끝났습니다. 올 시즌 4번 만나서 3승 1 연장패 승점 10점으로 하이원의 우세로 양팀의 정기리그 대결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이원이 7연패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3연승을 했어요. 분위기 전환했고 후반기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명은 3연승하다가 이번에 이제 하이원에게 2연패를 했는데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명이 참 사할린 프리블레이즈 안양알라 1,2,3,2팀 다 이겨놓고 지금 1,2,3,2팀 상태로 승점 14점을 땄는데 정작 지금 최하위에 있는 하이원에게 승점 10점을 허용하는 올 시즌 결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승점 관리에 큰 차질을 빚는다 대명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의적이라고 하죠. 의적 강팀에게 승점을 뺏어서 약팀에게 강팀 킬러입니다. 네. 강팀에게 승점을 뺏어서 약팀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크레인지도 한 번 살아났었고요. 하이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대명이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팀이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즌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게 또 경기력에서 보여지고 하는 게 강팀의 기본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춰나가는 과정 이라고 봐야겠죠. 한술 첫술에 배부르게 한 번에 갖춰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계속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런 모습 기대도 안 됐었던 상황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올 시즌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강팀을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력이 끌어올라와졌다 보고 그 다음에는 집중력을 끝까지 시즌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키워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과제를 안게 된 대명인데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하이원의 절실함과 집중력이 대명을 거의 압도하다시피 할 정도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하이원에게는 빛을 봤던 이연전이 됐고 대명에게는 확실히 좀 뼈아픈 스위페가 됐죠. 예. 프리블레이즈에게 결국 6점을 따는 걸 결과적으로는 좀 까먹은 이런 결과가 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 두 경기에서 대명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을 잘 타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됐다는 게 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원이면 지금 아주 약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모습을 전반기에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팀인데 대명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팀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에 너무 좌우되는 좋을 때는 득점을 한 번에 확 해서 분위기를 끌고 가지만 한 번 분위기를 잃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잃어버리는 이런 게 하이원은 상대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좀 후반기를 이끌어 나간데도 약간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팀이 2연전을 마쳤고요. 하이원은 일본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대명 킬러웨일즈는 한 2주 정도 쉬죠. 휴식을 갖고 다음 경기가 이제 인천홈에서 안양알라전이네요. 11월 4일 11월 5일 다시 한 번 홍보해야죠. 예고드립니다.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알라의 2연전 11월 4일 11월 5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 대한민국 인천에서 펼쳐진 2연전을 온더스포츠가 또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석 기자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찬이가 이사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경기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또 이번 주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10월 21일 10월 22일 같은 날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이글스와 일본 제지 크레인지도 2연전을 가졌습니다. 21일 1차전 1피러드까지 1대1 2피러드 이후에 오지이글스가 승부를 갈랐네요. 최종 스코어 4대1로 오지이글스가 승리를 했고요. 이날 오지이글스의 야마시타 타카오미 선수가 아시아리그 역대 15번째로 통산 400경기 출장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10월 22일 2차전 연장까지 갔어요.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스코어 2대2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에서 오바라다이스키 선수의 골든골 오지이글스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오지이글스의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1차전도 34세이브 2차전도 34세이브 1실점 2실점으로 연이어 승리를 챙겼어요. 최근 8경기 연속 출장하고 있는데 오노다타 쿠토 선수가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나리사와 유타가 너무 잘해요. 잘해도 그래서 토요일 경기 때도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나리사와 유타 권리에 혼자 다 했더라고요. 위기 상황을 다 슈퍼세이브로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니까 폼이 제대로 올라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활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크레인지의 이노우의 꼴리가 마지막 OT골을 내주는 과정을 보니까 약간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비핸더넷으로 나오는 퍽을 걷어내는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오지이글스가 퍽을 잡는 바람에 쉽게 골을 내주면서 졌는데 꼴리 싸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노우의 꼴리가 분전했지만 2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오지이글스가 올 시즌 3번 연장을 했는데 지금 3번 다 이기고 있고요. 오지이글스 4린전 2연패 했는데 크레인지전 이번 2연승으로 만회를 하면서 리그 순위도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오지이글스가 일본제지 크레인지에게 최근 너무 강한데요. 지 지난 시즌부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2연승 또 올리면서 9연승까지 크레인지전 9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크레인지서 크레인지가 지금 데이비뽕크가 못나오고 있는데요. 3경기 연속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연패 빠졌어요. 10월에 5경기 다 졌습니다. 1위까지 하던 크레인지가 어느새 지금 7위 까지 내려갔는데 8위 하이원과도 승점이 지금 2점차까지밖에 안나는 야 잠깐 그냥 한 3패 4연패 하면 그냥 쭉 내려가고 3승 4연승 하면 올라갑니다. 네 데이비뽕크 우에노 이렇게 듀오가 살아나면 이제 좀 승점을 따내는 크레인지고 대번 없다고 티가 이렇게 나네요. 그 두 선수가 호흡도 좋고 두 선수가 빙판에 올라왔다고 하면 나오는 임팩트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레인지가 본크가 없이는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전 5패라는 성적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은 두 번째 게임에서 어쨌든 승점은 1점이라도 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보고 그래도 지금 크레인지의 상황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크레인지가 고비를 막고 있는 요즘입니다. 10월 21일 10월 22일 같은 날에 일본 하치노우에서 도우크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21일 1차전에 역전의 재역전 스코어 5대 5에서 연장해 갔는데요. 슈다웃에서 패테리 누멜린 선수 결승골이 나온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팀 꼴리가 5실점씩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33세이브 5실점 슈다웃 승리를 챙겼고 프리블레이즈에 이토 유토 선수 나와서 19세이브 5실점 슈다웃 패배했습니다. 이토 유토가 첫 7경기 대단했죠? 97%대 세이브 성공률에 평균 실점 1.01 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최근 3경기에 13실점 하면서 다 졌습니다. 기록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93.55%로 세이브 성공률 1위를 지키고 있다 라는 점이 또 눈에 띄었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처음으로 15경기만의 연장 승부를 했는데 결국 슈다웃 패배로 끝났습니다. 22일 2차전에서는 8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첫 10분은 1대1로 팽팽했지만 11분 지나면서 프리블레이즈가 7골을 퍼부었네요. 8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아이스벅스전 3패하고 정기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대승하면서 그래도 서륙을 했고요. 프리블레이즈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2차전에 25세이브 1실점 그런데 3필여도 중반에 교체로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었던 카노리오 선수가 있었는데 레오 포돌스키라고 하는 캐나다 대생에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프리블레이즈의 골인데요. 아시아리그 등장해서 11분 정도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요. 페널티샷 하나 막으면서 5세이브 무실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오노코웨이 선수가 30세이브 8실점 오랜만에 나왔는데 대패를 하게 됐네요. 양팀 넘버2 꼴리끼리 만났는데 결과는 프리블레이즈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이번 2연전에서 로건 스티븐슨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프리블레이즈도 하이원의 트로이 마일럼 중요하듯이 프리블레이즈는 이 선수 중요하잖아요. 참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에 프리블레이즈도 2승 4패로 어려웠는데 돌아오자마자 포인트도 올리고 팀도 대승이 됐네요. 푸불 2연전 이번 2연전을 보니까 지난주 하이원 2연전하고 흐름이요? 주전 외국인 수비수 복귀 휴 첫 게임은 아쉽게 지고 두 번째 게임에서 대승 하는 게 비슷하네요. 그런데 첫 두 경 세 번째 이번 경기들을 보면 아까 감독이 말했던 그대로 이었던 것 같아요. 1, 2차전도 사실 블레이즈가 훨씬 더 잘했다고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리코에서 1, 2차전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하치노에서 펼쳐진 두 경기도 결과적으로 진게임도 블레이즈가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전에는 그런 게 그냥 풀려버리니까 8대1로 아주 그냥 대승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또 재팬컵 다가올 재팬컵에서는 또 어떻게 전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제 블레이즈 이제 정규 시즌 내에서는 벅스가 좀 우세하게 됐네요. 프리블레이즈와 아이스벅스도 올 시즌 정규리그 4번의 대결을 마쳤습니다. 2승 1 슈다우 승 1패 승점 8점으로 아이스벅스가 우세를 한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샤리 가이스하키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1위 사할린 32점 2위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28점 3위 안양할라 22점이고요. 4위 오지글스 21점 5위 대면 킬러웨일즈 역시 21점 6위 니코 아이스벅스 20점 아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7위 일본 제지 크레인지 19점 1점 차이로 계속 내려가고 8위 하이원이 17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한 54% 정도 벌써 소화가 됐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 사할린이 두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1위고 프리블레이즈 한라 오지글스 2, 3, 4위 권도 아주 재밌어졌고요. 하이원이 올라오면서 지금 5, 6, 7, 8위도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1, 2위 묶고 나머지 3위부터 8위까지 같이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위부터요? 네. 일단 3위, 4위가 경기 수가 적어서 프리블레이즈보다 뭐 그렇게 따지면 크레인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어 지금 사할린이 조금 앞서가 있는 동화 뭐 그런 모습이고 일단 하이원이 올라오니까 훨씬 순위표가 재밌네요. 네. 거의 두 게임 차 하면은 이제 한 시리즈 내에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플레이오프 참 기대가 되네요.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하이원이 2연승을 한 6점을 따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사실 뭐 4위원도 플레이오프권에서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진짜 뭐 한 10승 뭐 배영원 감독 생각대로 10승을 진짜 하게 된다면 더 높은 데서 플레이오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아시아릭 아이스하키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시리즈 3개가 잡혀있는데 첫 2연전에서 2승 또 2패 이렇게 엇갈렸던 팀들이 장소 바꿔서 다시 만나는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10월 28일 10월 29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고요.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안양알라가 일본 하치노에서 2연전을 갔습니다. 안양 2연전에서 한 골차 프리블레이즈가 모두 정규승을 가져갔죠. 3주 만에 장소 바꿔서 다시 만나는데 한라가 원정 하치노에서 서륙을 할 것인가 이게 달려있어요. 근데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홈에서 강하더라고요. 6승 1 슈다우패 1패 홈에서는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꼽아주셔야죠. 서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한라가 벅스 1차전 같이만 플레이를 한다면 서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치노에 역시 원정팀의 무덤 인 곳이거든요. 원정팀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재플레이를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즈가 어떤 게임 플랜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븐슨 없이도 이긴 게임을 스티븐슨 이시는 이케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스티븐슨이 있고 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토가 조금 쉬면서 컨디션을 되찾고 한다면 이승부도 좀 알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블레이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블레이즈가 서브골릭까지 놓고 다 놓고 봐도 블레이즈가 유리한 면이 더 많이 있고요.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대표팀이 대부분 주축선수로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까 중간에 유로챌린지도 있고 종합선수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13경기인가 있던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일정만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프리블레이즈 아이스벅스 일본 원전 가고요. 5일간 4연전 하고요. 바로 귀국해서 이틀 뒤에 인천에서 대명하고 또 2연전 합니다. 끝나면 끝나면 오스트리아 넘어가죠. 유로챌린지 대표팀 차출이 되겠고요. 차출 가니까 지금 9일간 6연전이에요. 할라도 근데 장소를 바꿔요. 일본 갔다 한국 갔다가 갔다 와서 오스트리아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종합선수권이 있고요. 그거 끝나면 일본 팀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죠. 11월 18일 19일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연전이 또 붙어있어요. 5일간 4연전 엄청난 일정 이거 누가 짰는가 이거 뭐 디펜딩 챔피언 어드벤티지는 못주방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장알라도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절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후반기 첫 시작 준비기간이 긴 만큼 데뷔를 잘 해가겠지만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프리블레이즈가 좀 앞서 유리한 게 있네요. 저는 당장 지금 9일간 6연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이거 자체가 한라로서는 올 시즌 가장 힘든 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일본 팀들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9일간 6연전 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 한 5번째 6번째 경기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벌써부터 안양할라가 대명과의 인천 2연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대명도 그만큼 쉬고요. 대명은 쉬고 나오고 홈이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빡빡한 일정에 첫 단추를 어떻게 꿸 것인가 초반 승점을 얼마나 한라로서는 벌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29일 같은 날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만났는데 고향 2연전에서 2승을 했었죠. 2주 반만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니코로 바뀌었고요. 하이원은 니코에서 서륙할 거냐 뭐 같은 맥락이에요. 하이원은 최근 3연승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하이원이 아이스벅스전 최근 너무 안 좋습니다. 14전 1승 13패 절대적인 열쇠. 하이원이 아이스벅스 상대로 너무나 고전을 해왔기 때문에 니코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일럼 선수가 돌아와서 수비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고향에서 두 경기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향 두 경기는 순식간에 확 무너진 그림이 있을 정도로 불안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향에서 니코전까지는 마일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온 하이원이 또 니코로 어떻게 상대할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니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치노이 원정 잘 치르고 왔지만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네요. 마찬가지로 하이원은 벅스보다는 프리블레이즈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연전 중에서 3승을 한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갔으니까 3승 이상을 한다면 벅스에서 2전 중에 1승 거두고 프리블레이즈 전 2승을 도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반기 10승이라는 목표 하이원에게는 이번 일본 원정 4연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3연승 분위기 타고 있는데 이거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냥 또 꺾이느냐 매우 중요한 기록에 서있습니다. 한 번 꺾이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기적이고 자식구가 없어요. 한 번만 꺾여야지 여러 번 꺾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이원과 안양할라가 나란히 일본 원정길에 떠나는 이번 주 일정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 31일 월요일 화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이글스와 사할린도 2연전을 가집니다. 여기도 리턴 매치인데요. 유즈노 살린스크 2연전에서 사할린이 두 골차 한 골차 정규승 모두 가져갔었어요. 장소가 도마코마이로 바뀌었는데 오지이글스가 홈에서 서륙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서륙 포인트네요. 사할린이 최근 너무 좋죠. 10월 들어서 6연승 다음 경기였습니다만 6연승 다 정규승 지금 1강 독주체제를 가고 있는데 대명전 2연패하고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9승 1패 승점 27점 극강을 달리고 있어요. 우지이글스로서는 홈이지만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사할린 올해 보면 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나요. 워낙 강팀이기도 했지만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오히려 아시아리그 쪽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스피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홈에서 사할린 홈이야 유명하긴 해도 그래도 승점 6연승 승점 18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할린이 강팀인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지의 홈이라고 해서 딱히 오지가 유리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지금 또 대진입니다. 오지가 사실 뭐 크레인즈를 상대로 2연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예 좀 별로예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지가 올해 좀 뭔가 좀 터뜨릴 수 있는 팀이라고 봤거든요. 선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역시나 원정이긴 해도 사할린이 더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나리사가 폼이 좋고 최근에 또 오바라다이스케에도 굉장히 요소요소마다 골을 터뜨려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할린의 또 또 다른 레벨의 팀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도마꼬마이 홈에서는 승리를 기록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 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할린의 안드레이스텔마크 꼴리가 지난번 오지글스전 가장 최근 사할린의 경기였는데 두 경기 다 라인업 제외가 됐었거든요. 글쎄 뭐 몸에 이상이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이번 시리즈 복귀할 건가 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지글스가 이겨야 순위표는 더 재밌어질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오지글스의 오바라 나이스케 선수 이번 2연전 통해서 아시아리그 역대 최초 통산 300 도움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움 3개 남아있네요. 이 부분도 주목해보겠습니다. 한국팀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할린이 쭉 독주로 가고 그렇죠. 그 편이 좀 더 오지기가 순리를 챙긴다. 그래야 좀 플레이오프 경쟁이 되니까요. 종결이고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안양할라가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안양할라가 원래는 사할린이 거의 뭐 확고한 탑2를 형상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세 팀이 모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순위가 확실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할린이 쭉 그냥 달려버리고 그 밑을 혼전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크레인지하고 아이스박스는 어떻게든 지금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한 팀 푸불이냐 오지냐 둘 중에 하나인데 푸불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오지가 좀 만만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국내 세 팀들 입장에서는 오지가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세 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또 국내 세 팀하고 오지와의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데 119회 마무리 시간이 왔습니다. 온도스포츠.tv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온도스포츠 유튜브에 온도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파펌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스포츠도 온도스포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경기 영상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120회 온도스포츠 5주년을 맞이하는 녹음을 준비하겠고요. 또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연습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19회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